안녕하세요 김혜리입니다. 논산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관내 취약지역에 방범 cctv를 대폭 확충합니다. 논산시는 올해 9월까지 3억원을 들여 관내 어린이놀이터와 골목길 등 범죄 취약지역 18개소에 cctv 42대를 설치하는데요. 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안정방범용 cctv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. 시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사건 사고는 신속한 상호대응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범죄사전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안전도시 논산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지금까지 충남 네트워크 뉴스 전해드렸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